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왜 끝났는데 나는 잘 안되나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은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음 주는 끝났으니까 끝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해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영의 군기를 또 자기 조상과 가문의 모든 기호를 해막 중심으로 내라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화해야 돼요 제가 한번 관정해볼까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제일 더러운 세계가 목사 세계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저분한 세계가 목사 세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목사가 있으면 그냥 용서하세요 제가 대보니까 최고 더러워요 나쁜 것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사람 죽이는 데 1등입니다 사람 죽이는 데 1등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목사만 정기 차려면 우리나라 삽니다 그럼 교회 문제가 장로인 문제입니까? 성도 문제입니까? 그래서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어떻게 잘하는 거지 내가 뭘 잘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나만 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이거 한 겁니다. 힘을 계속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쭉 성경심으로 달라고 처음에는 막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심으로 달라고 호흡을 들으시고 멈추고 왜냐하면 말씀을 잡았어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쭉 내뱉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단점이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목사님 누가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것이 내가 기도를 작게 해줬구나. 내가 이렇게 했다. 변한 겁니다. 일단 내가 스트레스 갈등 염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가 최고 편하다. 목회가 최고 싶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자고 또 자다가 여러분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보통 저녁에 기본적으로 한 4번은 깹니다. 이게 안에 장기까지 자리를 안 잡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얼마 좋습니까? 일어나가 또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염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1년 전에 오신 여기 앉아계십니다. 중요한 제자가 방금 제 방에 올라왔어요. 인사하는데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갈등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너희만 안 하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막 갈등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없습니다. 내가 힘 얻으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현장화가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도와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이려고요. 눈깔이 벌겄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뒤에서는요. 오마한 모함을 당합니다. 현장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 현장 딱 희뿌봅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아침에 저 은사님이 우리 길한 행지를 딱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길한 갑자기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금강원에서 이렇게 쭉 증가한 것도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57회입니다. 전체 지금 전국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접수가 수석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회계 법인은 미필자는 뽑지 않습니다. 대표가 찾아와서 우리 길한 저한테 자네 군대 안 갔다 해도 괜찮다. 제발 우리 회사 들어줘라. 저는 군대 안 갔는데요. 괜찮아요. 하다가 또 못해. 그것도 증거에 들어온 직원들보다 최고의 연봉을 주고 그래서 내가 내부에 물어봤어요. 연봉이 얼만데 연봉이 얼만데 연봉이 얼만데 마저 나가는데 연봉이 얼만데 이 중 나가면서 목사님 돈 맡겨 벌어라 그럴까 궁금하더라구요. 내보다 많이 받아요.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가가지고 하나만 해라. 힘을 얻어라. 힘을 얻으면 답이 보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을 주면요. 그게 이게 일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자가 일납니다. 이런 사람 나올 때까지 하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안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안에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26명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생각해보세요. 힘없고 다 걷죠. 그럼 이 사람이 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팀이 되는 순간 완전히 봐보세요. 지역장악 하는 겁니다. 지금쯤 여러분 제자가 쫙 일어나야 돼요. 복지 제자 정치 제자 경제 제자 교육 제자 쫙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제자 여러분이 확인해봐 보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영적 기름 가진 우리 교자들이 쫙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끝났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늘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과거 여러분의 과거를 보좌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요게 딱 되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을 천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되면 내게 주신 하늘의 재능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 건 쉬운 거죠. 한 개도 안 어렵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냥 걱정이 없는데 뭐요. 염려가 없는데요. 그러면 됐죠.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미래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미래가 딱딱 보인다니까요. 미션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운명 속에 이번에 봤잖아요. 명절에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3년 만에 모였습니다. 모이면 오늘 좋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움붙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동생을 막 씻어 뿌리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 보기 좋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난 순간에 운명에 딱 붙잡힙니다. 속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최고다. 나 중심.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중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운명 속에서 딱 놓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물질입니다. 딱 물질 중심으로 돈이라면 막 사람 죽입니다. 요리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가장 순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돈 깨끗 안 하는 사람들이 돈 돈 일합니다. 저는 돈 이야기 안 했어요. 연봉 그거 돈하고 달라요. 맞죠? 그죠?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그게 잡힌 줄을 몰라요. 호떡하게 아줌마가 호떡을 구십니다. 신사가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person passing by and see that there is no one who buys it. 호떡이 얼마입니까? 아줌마가 하나 천 원입니다. 신사가 천 원짜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호떡 가져가세요. 신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도 딱 오더니 천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천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놓고 가는 겁니다. 호떡 안 가져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느 날 겨울에 신사가 천을 딱 가려는데 아줌마가 부르는 겁니다. 과장님 호떡 갑 올랐는데요. 사람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내가 성공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너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공 중심 그걸 성공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운명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까지 여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복음 중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운명을 끝내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내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주장하는 걸 봤습니까? 뭐든 오케이. 내 거 없습니다. 보고 이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여기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날 잡으니까 갈 날이 없어요. 저는 가고 싶은 데를 가잖아요. 여기 잡힌 겁니다. 6장 14절이에요. 방주 속에 더러우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 제가 싹 다 죽고 노아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니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갈대에서 불렀습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성공입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목해 성공했습니다. 내 같은 주제에 여려롭게 설교한 게 성공이니 뭐가 성공입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운명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딱 기억하시라니까요. 달라요. 이걸로 시작했냐 이걸로 시작했냐 옛날에 우리 아이가 나를 부르더니 아빠 이게 뭐냐 내가 이거는 안다 소금 소금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소금 아이가 아 이래요 이거는 가는 소금 굵은 소금 맞다 그래 여러분 다릅니다 이거는 가는 거 굵은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니까 달라요 운명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갈대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갈대 아시죠 이게 사실상 장식의 11장에 바벨탑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짓된 자기도 모르게 딱 거짓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쏟고 살았거든요 네가 최고야 주목을 믿어 그리고 돈 돈 있으면 돼 그리고 성공 봐라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서폐 다 끌어모았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해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속았죠 속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습백 가지고 자기를 딱 포장하는 겁니다 종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우상순배로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리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완전히 잡힐 겁니다 애국 보세요 드디어 싹 다 뺏기는 겁니다 뭐가 뺏겼습니까 제일 첫 번째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잡힐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드디어 노예가 옵니까 종된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정신 체리를 안 합니까 계속 빠져가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여러분을 운명 갈대 애국에서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의 축밖에 없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어렴당하는가 우리 집은 왜 재산을 거래진데 안 되는가 왜 우리 집은 남자가 사실 못 넘기는가 난 오늘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알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집을 찾고 있구나 그냥 깨달았을 순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살았거든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날 완전히 봐보세요 세상 속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애국입니다 어느 날 완전히 바로 안 잡히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영혼 그 다음에 육신 정신이 노예가 되어봅니다 여러분 뭔 제도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명지를 쭉 보면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성들 얼마나 힘들까 둘이 결혼했는데 벌써 둘이 결혼하다 보니까 양쪽 가문이 있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가물도 문제 없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얼마나 힘이 들까 난 주의를 오면 우리 교인들 힘을 줘야지 난 여러분이 보금으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은 집요 다 내려놓고 보금으로 행복하면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운명 갈대 애국 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면 여기가 딱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재난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해막을 중심으로 모든 직업 산업 학업 가정을요 모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여러분 다른 중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왜 여기 이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구약성경에는 피 뿌리는 겁니다 자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피가 뭡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안 돼요 죄 없는 양을 잡은 겁니다 양에 피를 뿌린 겁니다 죄 없는 그리소 와가지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때까지 피를 뿌리라 예수 피 문설주에 피 뿌린 날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갈등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사람 살리겠다 이 사람 살리겠다 그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는 사람 다 살린다 정말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의 부족한 거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단점 안 보입니다 난 교회 오면 사람 말을 안 들립니다 그냥 여러분 좋아요 난 너무너무 좋아요 난 남주교회가 좋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내가 우리 전 사람들을 보고 인사하자 그랬습니다 절대 갈등하지 마요 그냥 할 것 딱 하고 기도하고 사원을 들고 절대 갈등하지 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립니다 병 걸립니다 조용히 보고 누리라니까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그리스와 끝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열 가지 재앙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믿음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피어바란 백성이 건너는 거예요 난 이분적으로 누가 이런 글을 하나 보냈어요 서울의 아들 집에 어머니가 왔어요 아들이 너무 감사해서 내려갈 때는 아들이 비행기를 태워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난생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네요 아이고 너무 좋거든요 커피한테 줘봐 그런데 비행기가 뜨는데 보니까 앞에 큰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터끈 안 하네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게 무슨 소리야 빈자리야 먼저 왔으면 임자지 서두이스가 여기는 지정된 자리입니다 몰래 다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아마 신랑이가 불러진 거예요 할머니가 안 간다고 그러지 서두이스는 보내려고 그러지 그때 옆에 신사가 할머니한테 간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짐 가지고 조용히 가다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성무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자리는 부산 가는 게 아니고 제우도 가는 자리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산 가려고 퍼득 뒤로 가더라도 안 합니까 여러분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실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입증하면 돼요 내가 몰랐잖아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평생 보고만 해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어떤 갈등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어린이 딱 삼층 골도 다 올려놨습니다 이러니까 저쪽에 포항 제철이 있죠 포항 제철이 생기고 처음으로 기계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이 안 나오죠 저 철강 저거는 쭉 선에 멈추면 다 구도 푼답니다 아 참 이 재앙이 무섭구나 비가 안 오는 것도 재앙이고 오는 것도 재앙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철강 근무했습니다 철책 밑으로는 벼만 심으면 봐봐서 농사가 잘 되네요 똑같은 땅 철책 넘어서는 벼만 심으면 쭉쭉해 놓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하나 붙잡으세요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는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략하는 중에 세 절기를요 6월절 오순절 수장들을요 은약계를요 은약계 안에 말섬,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성막 이걸 가장 얻어주신 거예요 얻은 남자가 길을 가려는데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오고 늘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했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옮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너 매일 나가지고 저 바위 밀어라 1년 동안 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위가 한 계단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밀어서 밀었는데 1년 동안 밀었는데 바위가 한 계단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울을 봐라요 몸이요 근육이 붙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문도 기침 안 했지 매일 미니가 피곤해서 매일 잠 잘 잤지 네가 건강해졌지 그래서 바위가 문제가 아니야 너 자신이야 여러분이 딱 세워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섣부리면 어디고도 문제없습니다 세 번째 봐보세요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뭐였습니까 진영의 군기를 딱 모은 거예요 본문 성막을 중심으로 조상 가문의 기호를 딱 세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가원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걸요 사방으로 딱 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말했죠 하루 한 번 딱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걸요 계속 반복하시네요 계속 반복해요 그냥 진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 납니다 위기 오면 기적이 일 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미션화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편집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합니까 지금부터 지역을 놓고 머리에 꼭 기억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재앙 많은 땅이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안산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우리 노예 절반이 이 평택에 있습니다 송탄 평택에 싹 다 미자리 깹니다 싹 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적고 가서 일합니다 맞다 맞다가 있잖아요 허감 지역이 이 경기 남부를 다 잡고 있다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청소문제 마약 판매 술 판매 이리 이거를 누가 살릴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대통령 책임이에요 정치인 책임이에요 경제인 책임이에요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책임이다 이 재앙 못 막으면 우리 교회와 나는 가짜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문제 안 삼는다 문제될 게 없다 누구든 괜찮다 여러분 평생 갈등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수건합니다 그래요 완전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해 하면 됩니까 지혁 살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뭐합니까 치유해야 돼요 싹 다 병들었어요 지금 11, 12시에 두 명만 자살합니다 안 아깝습니까 매일 저기 한강 대게 뛰어내립니다 누가 책임질랍니까 지금 드디어 유아들 우울증이 옵니다 아이들 우울증이 걸려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문제고 잘납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후대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를 세웁니다 볼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딱 설계하시라니까 우리가 왜 비대면을 합니까 들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시작했죠 우리 아이들이 막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영어를 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미국 가면 아예 내가 보금이나 그 다음에 세라를 딱 데리고 데리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아예 통역해봐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일본어 왜 세계냐 세계가 강대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중합니다 저거 이거 세 개 집중하죠 세 번째가 캠프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요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안테나 세웁니다 이걸 편집 설계한 다음에 안테나가 뭡니까 거기에 디자인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구역이 40개입니다 그러면 지교에 한 400개 되죠 그래서 지역 현장에 600 지교에 그 다음에 이걸 살 수 있는 헌당 여러분 마음을 딱 담으세요 저는 은약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를 보금 엘리트 보금 성공자 보금 대통령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 아이들요 굉장히 똑똑한 적이 많습니다 인사를 왔는데 내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우리 레몬트가 조용히 들으면서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가 나는 성공했다 진짜 우리 어린이집이나 우리 장노인들 교육자들요 정말 나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죠 2, 3, 7까지 여러분과 제가 많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끝내놓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보자와 합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보자와 합시다 오늘을 천재화합시다 미래를 미션화합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